시작 안녕하세요 악동뮤지션입니다 저희는 지금 몽골에 와있구요 네 이제서야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케이팝 스타닝 오디션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악동뮤지션이 있을 수 있었구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네 저희 몽골에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쉬고 멋진 노래들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께 다가갈테니까요 그때까지 많은 기대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공식 팬카페 매력학과를 통해 또 만날 수 있길 바라보아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향한 저희의 마음 오빠 준비됐지?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또 만나요 여러분